오빠야. 뭔 일 있었나? 아니. 내 어제는 못 나가서 미안하다. 오빠가 나한테 말해. 오빠가 나한테 말해. 오빠가 나한테 말해. 너 엄마가 내하고 만나지 말라고 방에다 가둬두나 그런데 어째 탈출했노 장문으로 뛰어내리노 우리 우리 고마 사귀지 말까? 아니 그러면 우리 그러면 우리 뭐 헤어지자 말면 하지 말아 오빠야 제발 우리 도망갈까? 너희 엄마도 없고 우리 엄마도 없고 식구들 아무도 없는데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대로 도망갈까? 어 도망가자 나는 너한테 좋은 옷도 못 사주고 좋은 침대도 못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못 사준다 걔 안타 상관없다 오빠야 네 랑만한 게 있으면 길바닥에서 자도 되고 돼지 꾸중물에 묶고 살아도 된다 내 눈 그럼 어 침 싸갖고 이번 주 일요일에 경주역에서 만나자 어 어 이번에는 안 늦을게 절대로 안 늦을게 오빠야 아 어 어 어